오늘부터 돈사돌을 자청하신 아이돌들이 차례대로 MC 정용돈 씨의 자리를 대신해 주겠습니다. 돈사돈? 돈사돌이요? 정용돈을 사랑하는 아이돌, 돈사돌입니다. 아, 의리의 캐스팅이 준비가 되어 있군요. 아, 저랑 함께 호흡을 맞출. 자, 돈사돈 1호 나와주세요. 너였냐? 너였냐? 2호가 너니? 너야 진짜? 저예요. 아, 그래? 아, 그래 알겠습니다. 시청자 이름 괜찮으세요? 네.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성규입니다. 어, 돈사돌 1호가 됐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사실 고마워. 정말 의리가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성규 씨 같은 경우는 형돈 씨가 특별히 더 아끼는 그런 아이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랑 함께했을 때 가장 빛나는 아이돌이고 특별히 형돈 씨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몸으로. 몸이요? 하하하하 몸으로. 몸이요? 하하하하 그런 거 하려고 왔잖아. 뭐든 다 해야 돼. 몸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요? 몸으로. 형도 씨 사랑하니까 진상 댄스 이런 거 있잖아요. 진상 댄스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막 추면 돼요, 원하는 대로. 아, 진상 댄스?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진상 댄스 뭔지 진짜 몰라가지고. 진상 부리면 돼요. 예, 예. 가자. 정용도 씨 게으리를 기반하며. 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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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아 기운 내! 선교총을 보고. 형 돌아오세요. 돌아와라. 형 돌아와라. 형 돌아오세요. 돌아와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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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부끄러워서 그래. 하하하하 이런 거 예상하는 거 아니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한 6년 만에 최고로 부끄러웠던 거 같아요. 괜찮아요. 저도 잘했어요. 예, 정말 못할 줄 알았는데 잘했습니다. 형을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 형도 씨를 위해서 한 거죠. 그럼요, 그럼요. 아무튼 오늘 말이죠. 상상고양이